LG 이노텍이네요. LG 이노텍 매수 가격은 240000원이고요. 비중은 15% 손절해야 될까요? 아니면 조금 더 담아야 될까요? 궁금합니다라고. 지금 240000원입니까? 저는 솔직히 LG 이노텍을 손절을 하라고 하는 건 조금 힘든 이제 이거는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런데 무작정 계속 버틴다. 이것도 사실 되게 힘든 일이죠. 왜냐하면 LG 이노텍의 주가가 빠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협력사라고 할 수 있죠. 주요 고객사 바로 애플.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. 애플은 올 초부터 해서 이제 목표 주가 하향됐고 또 다시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되고 계속해서 빈번하게 지금 주가가 주가의 어떤 움직임이 지금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사실상 올해는 애플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애플의 신제품 출시가 또 이번에 올해 한 9월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화웨이가 또 그거에 맞춰서 신제품을 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. 거기다가 지금 러시아에서는 반독점, 이제 반독점과 관련해서 소송해서 패소를 했고 그에 대한 과징금을 또 물었죠. 그런데 이거는 이제 러시아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. 다른 나라들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. 이 상황을 봤기 때문에 또다시 애플과 소송을 또 준비하는 나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또 미국의 경우에도 3월 달에 반독점 관련해서 소송을 또 준비하고 있고 애플은 사실 되게 어려운 시기를,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LG 노텍도 주가는 당분간은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미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라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이제 이것만 가지고 매도 의견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. 저는 차라리 아래 가격대, 어느 가격대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이 오히려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. 제가 보는 가격은 18만 원에 가까운 가격을 보고 있거든요. 현재 가격이 19만 9천 원이니까 만약에 주가가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한다면 18만 원 정도 가격대에서 그때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만약에 그 가격까지 밀리지 않는다면 그냥 이거는 좀 기다리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당분간은 좀 악재 때문에 주가가 더 흔들릴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